1.2.2.1 2.2.1 2.2.1 두 선수의 대결 한도 지켜봐주시죠. 빠른 템포 강력한 거 김경민. 김경민 선수 백핸드 탑 스피으로 해본. 또 한 번 김경민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 뭔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워낙 또 잘 알아요. 두 선수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경기에서는 윤주현 선수가 더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강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랠리도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오늘의 이 3대0의 상황에서 한다라는 건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어요 윤주현 한 점 차 김경민 선수의 탁월한 짧은 서비스 백핸드 이번에 길었습니다 김경민 자기 할 거 보여지는 거는 없지만 스코어는 5대5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민 1위, 윤주현 2위 이 매치의 승리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윤주현 역전합니다 윤주현 한 점 추가합니다 오핸드 탑스피 공격 잡아줘 윤주현 선수 그렇습니다 좋네요 서비스 득점 김경민 김경민 선수가 워낙 좋지만 윤주현 선수도 이 4번 이 개인 타이틀을 위해서 그렇죠 윤주현 선수 게임 포인트까지 한 점 남겨놨습니다 윤주현 탈련했고요 이건 윤주현 선수밖에 못하죠 이런 상황들을 보고 놓는 거예요 네 행운의 1위를 고수하긴 하는데 자 득점 가져갑니다 윤주현 첫 포인트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전승을 거뒀어요 윤주현 선수도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스적인 서비스 강대 강으로 펼칩니다 김경민 탈련했고 레이저를 모습을 보여주는 김경민 선수 자 서비스 이어졌고요 원홀입니다 다가서는 또 한 번 오른편 우와 김경민 선수 그 어려운 코스를 또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믿기지 않는 경기거든요 투올 상황 투올 상황 아 윤주현도 강해요 네 아 네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지금 예 6대4 서비스 득점 아 윤주현 선수의 리퍼리션이 약간 좋지는 않네요 석 점차 두 점 채로 갑니다 오늘은 약간 아쉽네요 그렇죠 레이저고요 5대7 두 점 차 힘을 빼고도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리시브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예 리시브가 반발을 이용한 리시브를 만들고 그 다 우와 김경민 자 이 공이 손붙일 정도의 힘이 실려있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그냥 강한 공격이에요 웬만한 선수의 포인트 탑 2등 경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와 2등 이야 대단하네요 게임 포인트 김경민입니다 다시 살려냈어요 30점 동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경기입니다 다시 강력하게 양선수 김경민 선수의 공을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온 몸에 신경을 못 세우는 윤주현 받아줍니다 강대 카톡격을 펼치는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 김경민 뻗어 나갔습니다 또 대우는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또 화답을 하겠죠 아 그렇죠 아직 모르죠 이제 시작인걸요 양 팀의 2라운드 경기 서울렸습니다 김경민 살려내면서 섞어 덥스피트 강하게 때립니다 스매쉬 김경민 3차 공격 성공합니다 윤주현 서비스 득점 아 한 발자국 앞서 다가갔는데 다이브 서비스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윤주현 그렇습니다 양소 사이드 교체했고 득점포 추가하면서 5홀 됩니다 몰아붙입니다 김경민 윤주현 선수 강대에 당을 맞습니다 버텨냈습니다 윤주현 김경민 득점 백핸드 길었습니다 윤주현의 포인트 또 한 번 네트 굴절 두 점차 날카로웠습니다 받아냈고 김경민 다시 3차 공격 윤주현 선수입니다 는 아쉽지만 역시나 그래도 보여주네요 아우 김경민 와 굉장히 날렵하고 자, 사소한 것 하나가 리듬을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죠. 강력합니다. 이렇게 양팀 경기. 아, 오늘 정말 짜릿한 명승부를 한편 보았습니다. 이야. 아, 오늘 정말 짜릿한 명승입니다.